아휴 오늘도 퇴근이다 아휴 회사가 왜 이렇게 힘든건지 너 애들 먹여 살리기가 너무 힘들구만 아휴 아휴 빨리 집에 가서 시원한 맥주화전 해야겠구만 아휴 어휴 저기 앞에 슬퍼 보이는 할아버지는 뭐지?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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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 여기서 우리 손주가 우물 안에 빠졌었지 아이고 우리 이쁜 손주야 하늘 나라는 편하니? 어휴 아이고 어휴 할아버지 어? 이 우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예예 몇 년 전에 우리 손주가 여기 우물에 빠져서 우물을 폐쇄하지 않게 됐어 이제 이 우물에 물이 안나오지 아휴 그래요? 어휴 옛날에 이 우물에 물이 나왔었어요? 그럼 그럼 이 우물 참 깨끗하고 아주 맑고 좋았었는데 아휴 안타까운 사연이 아휴 슬프시겠어요 벌써 손주일만 아니었다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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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힘내시고 저는 이제 가볼게요 저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왜 잘 가볼게 조심하고 예예 아휴 우리집 뒤에 있던 우물이었는데 아휴 이렇게 좀 슬픈 이래서 폐쇄가 된거였구나 이 우물이 아휴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네 아휴 집에 가자 아휴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네 아휴 바둑아 아빠 왔다 뭐야 아휴 바둑이가 어디갔지 아휴 복지를 풀어놔가지고 혼자 산책 나갔나 아휴 집에 알아들어오겠지 바둑이 똑똑하니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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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왔어요 어디갔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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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리아 왜그래 왜그래 아빠 어 혹시 아침에 내 토끼인형 어디있는지 못 봤어? 네 토끼인형? 그거 니가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나 다락방이랑 방이랑 화장실이랑 안방이랑 마당까지 다 찾아봤는데 토끼인형이 없어서 그래? 바둑이도 없어졌던데 뭐야 바둑이 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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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니가 가져갔지 뭘 뭘 내 게임기 니가 가져갔지 내가 오빠 게임기를 왜 가져가 뭐지맞아 니가 맨날 한다고 가져갔잖아 나 게임기 없어졌어 지금 니가 가져갔지 오빠야말로 내 쪽게인형 가져간거 아니야 내가 그걸 왜 가져가 사실은 탐 내고 있었지 아니 근데 그거 그게 야 얘들아 근데 그게 강도가 가져갈 수 저리 가져갈 일은 없잖아 그렇게 어? 가보지 Annyeong 내 쪽게인형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도둑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맞아 내 게임기도 너무 재밌다구 강도면은 돈을 가져가겠지 애들아 됐어 일루와 어딘가 있겠지 잘세려보면 feeling 여기 앉아있어요. 여보! 어? 뭐라고? 나는 여보! 결혼바지가 사라졌어요! 어휴! 어휴? 뭐? 결혼바지가 사라졌다고? 어휴? 강도가 된거 아냐 이거? 진짜로? 잠깐만 뭐 사라진것도 없나? 얘들아 봐봐 좀 봐봐 뒤져봐 어 이거 뭐 결혼바지가 사라졌다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야 어 잠깐만! 어휴! 내가 아침에 탁자위에다가 서류를 서류를 올려놨었는데 흰색 종이 못봤어 얘들아? 못봤어 어휴 서류 어휴? 아빠 이거 내일 회사에서 내야되는건데 서류? 탁자위에 올려놨는데 없어졌어 얘들아 어휴! 어휴 진짜 강도든거 아냐 우리 아냐아냐 얘들아 위에 올라가서 다 뒤져봐 있을거 아냐 어딘가에 없어어 어휴 어디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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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어 아빠 서류가 없어지면 안되는데 아휴 나 토깽이 없으면 잠 못자는데 아휴 어떡해 아휴 어떡해 어휴 애들아 일로와봐 아휴 진짜 애들아 안되겠다 이거 그럼 내일 아침에 어? 내일 찾아보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빨리 사자 알았지? 응 나 토깽이 없으면 못잔단말이야 오빠 껴안고 자면 되지 같이 둘이 가도 그냥 호두사고 말지 뭐야 왜 제가 기분 나빠해 아휴 나 살자 아휴 아휴 그날저날 아빠 서류가 어딨지 이거 내일 내일 내야되는데 이거 아휴 진짜 누가 훔쳐간건가 아니면 집에서 잊어먹은건가 아휴 모르겠다 아휴 벌써 자요? 아휴 아 내일 찾아봐야겠네 아휴 오늘 퇴근했긴 했는데 그 서류 찾아오지 않으면 부장님이 나 혼낸다고 하던데 아휴 그 서류가 왜 집에 없는거지 아휴 미치겠네 미치겠어 아 일단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아휴 아휴 이 우물 아휴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해준거 그 듣고나니까 이거 약간 불길하잖아 아휴 뭐야 뭐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거 어? 어? 이 우물에서 나는 소리같은데 이 우물에 이 누가 빠진건가 어휴 뭐야 아 누구 있니 거기에? 누구 있는거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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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는거니? 거니 거니 아 누가 있나보네 이거 누가 있나보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누가 아 내가 빠진거 같은데 어휴 아 누군지 모르지만 아저씨가 구하라고 할게 아휴 빠졌나보다 저기에 아휴 손전등이 손전등이 있네 여기 아저씨가 금방 구하라고 할게요 어휴 너무 깊은데 이거 오오오 stage 오오오오오오 내려가는 것도 힘드네 이거 음료오오오 Bilbo 엄청 깊숙깊숙하잖아 오우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떨어졌어 떨어졌 것 같아 떨어졌을 것 같아 누가 있는거 여기 누가있어 이거 누구잇니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우오오 꼬마야 왜이 intel 여기 있어 혼자있어onie 우울하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쟤가 아니라 모르는 강아지가 여기 우물에 빠져서 구하러 왔는데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를 살려주세요 오오오오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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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그러면은 한번 여기 우물안에 들어가서 강아지 한번 찾아볼께 걱정하지 마 여기 기다리고 있어 으으으응 어유 강아지가 여기 빠졌다고 어유 어휴 강아지야 어딨니 아저씨가 구하러 왔어요 강아지야 어디갔지 어휴 뭔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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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강아지다 강아지 강아지 꿀이다 어휴 뭐야 바둑아 바둑아 야 바둑아 왜 여기있어 얘 우물 안에 있냐 얘가 왜 뭐야 왜 여기있니 너 뭐야 너 왜 여기 떨었다 너 왜 우물 안에 있는거야 너 니가 내려왔다고? 아 그래?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바둑아 이거 설마 니가 톡깽이 인형 그리고 회사 서류 그리고 반지 그리고 게임기 가루 페이크 이거 니가 물어 물어 물어다가 우물 안에 숨겨놨구나 이거 옛날부터 이거 모으는게 취미긴 했는데 얘가 이게 우물 안에 숨겨놨네 이거 이거 나 얼마나 찾았는데 이 바둑이 이 녀석이 에이 하이 꼬마이가 착해서 우리 바둑이가 여기 빠진 줄 알았나보다 아휴 바닥 빠져 집에 가자 너 맨날 묶어놔야겠어 맨날 뭐 이거 훔쳐다가 맨날 어디다 숨기고 땅속에 숨기고 그러면 안돼 어 뭐야 꼬마이가 어디갔지 꼬마야 어 꼬마가 꼬마이가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꼬마이가 혼자서 이 높은 곳을 어떻게 내려와갖고 어떻게 다시 올라간거지 헉? 설마 그 할아버지가 말해줬던 그 손주 아니야? 귀신 아니야? 갈게요 선발 액션 아휴 바둑아 어 뭐야 바둑아 바둑이가 없어졌네 어? 진짜 바둑이가 있잖아 어딘가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왜그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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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ATHEN 일로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